방금 하신 말씀 사실인가요? 정말 저희 아빠가 김주원씨 살린 사람이 정말 저희 아빠예요? 네 입으로 그랬잖아. 여러 목숨 살린 분이라고. 그 중 한 명이 주원이었을 뿐이야. 괜한 의미 부여할 생각 마. 돈으로 보상하마. 어마어마하게 보상하마. 얼마가 됐든 다 보상하마. 그런 이걸로 우리 주원이 발목 잡지마. 이제 그만 우리 주원이 좀 놔줘. 이렇게. 부탁한든 원하는 거 다 해줄게. 그게 뭐가 됐든 더 많이 더 크게 해줄게. 단 우리 주원이 안 돼. 과연 네 자가 아니야. 제발. 제발 부탁이다. 제발 부탁이라니까. 제발 부탁이라니까. 어떻게 끝까지 울고불고야. 정말 남은 거 하나 없이 전부 빼앗아 패대기 쳐줘야 정신 차릴래? 네 아버지 목숨 헛되게 하지 말고 주원 이마 만상하게 잘 정리해. 정리 끝나면 돈 받으러 오고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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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